루루아 여행을 돌아왔다! 루루아 여행을 사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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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왜 이렇게 꽁하고 쳐다봐. 엄마가 뭐 갖고 왔나 봐봐. 응? 타옹! 디디... 메롱, 맨룡... 짱! 디디꺼. 그리고 우리 디디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고양이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티티 왜? 티티도 올라오고 싶어? 어? 티티도 올라와. 엄마가 얼굴에다 예쁜 거 끼워줄게. 엄마가 망고를 사왔어요, 우리 아기. 짠! 그리고 망고와 함께 우리 디디 모자도 사왔지. 짠! 어때? 망고냥! 디디 뭐해? 루루야. 이렇게 껴안고자. 이거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안 움직일 수가 있어, 야옹이. 믿을 수가 없다. 떨어졌어? 이거 뭐야? 내가 알을 낳았나? 저거 잡아야 된대. 으아... 방금 엄청 밀려라. 왜? 응. 이거 스스로 넣어보려고? 엄마가 씌워줬던 게 마음에 들었나? 엄마가 쓰는 거 도와줄게. 자, 자. 이렇게, 자. 응. 그 다음에 뭐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 티... 티티도 한번 써볼래? 야옹. 헉! 우리 티티 너무 예쁘다! 우리 티티 너무... 잠깐만! 아가, 엄마가 뛰어볼게! 그래? 앗! 라라도 왔네? 라라도 그러면 이렇게, 짠! 짠! 라라, 여기 봐봐! 거울, 거울로 왔어? 킁킁! 이게 뭐야? 나 진짜... 미얀미야! 너무 잘 어울려! 풀 Adv算 と مV 회장님, 그.. 얼굴에 쓰신 게 뭐예요? 그... 작은 얼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的, 그런 기술, 쌤я! раш아, 그렇구나. 회장님 충분히 얼굴이 작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하게 되셨나요? 그.. 내가 이번에 새로 개발했네! 그럼 얼굴이 작아지는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제 그때 그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니 저 양지바른 곳에 가보게 머리 큰 놈이 쓰고 있을게요. 최신 유행 헤어밴드에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루루, 그게 마음에 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도 씌워줄게! 어때요? 루루, 어때요? 자, 엄마 망고 줄게. 루루, 망고가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요? 제 동네 아주머니 같은데?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저기, 친구랑 같이 글을 쓰고서는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코도 점점 빠지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제 벗을게요. 루루, 털이 떡지신 것 같은데, 여기. 박사님 한 번 써보실래요? 털이 떡지신 것 같은데, 여기. 에잇, 귀여워. 넌 뭐야? 세상에서 제일 작은 고양이에요? 꾸루룩! 햄추추! 생각 좀 해봐야 돼, 햄추추? 응. 응, 햄추추에요. 쫀! 어떤 고양이가? 말써를... 딴척 키는 거 봐. 너 뭐 했어, 디디? 디디아. 이렇게, 순신무구한 표정으로 지금... 엄마가 빵 사온 빵... 빵 봉투에 침 발라 놨어, 이렇게? 짜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쪽을 공략하겠습니다. 너 빵 좋아하지도 않잖아. 알겠어, 가자. 디디니까, 엄마가 이렇게 샥 씌워줄게요. 아이, 좋아. 빵 냄새 좋아. 빵 냄새 좋아? 빵 냄새 좋아? 알았어, 너도 씌워줄게. 자. 응! 오오... 왜 들어가지? 엄마가... 우리 아기는 빵이 없어도 봉지 안에 들어갈 거예요? 나오래. 루루... 루루가 더 나오래. 알았어, 알았어. 자, 이리 가져가자. 저기로 가자! 이리 오세요, 가자! 히히... 오... 어디 갔지? 헉! 우리 라라는 거기서 나타나요? 깜짝 놀랐네. 우리 라라는 망고 핥아먹어요? 자, 한 입만 먹어. 엄마가 주는 거. 그럼 생각보다 괜찮아? 엄마? 튼튼해. 그, 좀... 그... 제가 망고 킬러거든요. 하지 마, 그 자! 으응? 근데 같이 나눠 먹어요. 망고도 엄청 잘 먹는다. 디디 안 먹는데. 아이고. 루루.. 루루 나홍이. 엄마, 뭐 하나 궁금해? 루루 엄마가... 망고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벌려서...! 아! 짠! 우리 귀여운 망고가 덮으로 이불이 필요해요. 루루, 오! 그렇군요! 루루, 뭐지? 아니, 여기다 있는데 네가 왜 도망가? 그 다음에 우리 망고 친구 1. 망고 친구 1을 올려줄 거예요. 안돼, 안돼, 안돼! 위험해! 망고 공주, 내가 지켜주겠어! 잇샤... 안돼, 티티야. 거기 망고 자리야. 짠! 짠! 우리 망고! 이렇게 있으면 싹이 뚝뚝뚝뚝 하고 난대. 옥수수도 잘하라고 물 주고. 야, 똥고양이! 엄마... 네가... 네가 들어가게... 작은 그 집... 거기 왜... 네, 이놈. 이게 뭐야? 발바닥에... 이게 뭐야? 어? 어? 똥고양이! 눈곱은 데리 데리 껴서... 아니, 얼굴에 눈곱이 흙 묻었어. 으하, 안돼! 잠깐! 발 수건으로 닦고 가야죠. 어디... 아으... 돼지... 똥돼지... 욕구가... obesity...